요시노리 교수가 2016년도에 오토파지로 노벨상을 받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오토파지, 자가포식 이것을 들어봤고 또 질병치료를 위해서 나름대로 오토파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연구 논문들을 좀 살펴보는 사람들은 오토파지를 잘못하면 암세포가 더 크게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오토파지, 잘못하면 암세포가 오히려 더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토파지를 잘못하면 암세포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충격적인 이 오토파지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토파지를 하면서도 뭔가 깨림직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뒤늦게 뒤통수 한 방 맞은 것처럼 야, 이거 내가 돌파리한테 잘못 듣고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를 잘못하면 암세포가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진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오스미 요시누리 요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오토파지를 연구한 그 공로를 통해서 받게 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뭔가 음식을 덜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AMPK와 같은 우리 몸의 칼로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계량기가 있어요 야, 이 정도 먹으면 이거 뭐 한 500kcal는 부족하겠는데 그러면 그 AMPK가 신호를 보냅니다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는 ULCK1에게 신호를 보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 그러니 너 자동청소기 빨리 스위치 켜서 다른 쓸데없는 염증이나 또 망가진 쓰레기들을 모아서 그걸로 태워서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도록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M4C1이라고 하는 곳에 간접적으로 전가를 보내서 네가 좀 얘기해서 오토파지 스위치 켜도록 해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드디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염증 또 망가진 어떤 소기관들 쓰레기들 또 때로는 암세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싹 리소스움을 통해서 분해해가지고 다음 세포를 만들 때 재활용하는 재료로 쓰든지 아니면은 부족한 칼로리를 쓰는 시스템이 우리 몸 속에 세포 세포마다 있더라 그래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잘 켜서 활용을 하면은 지금까지 칼로 잘라도 불가능하고 방사선으로 지져도 불가능하고 항암제로 죽어도 불가능했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드디어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암세포도 진짜 오토파지를 하면은 싹 굶겨 죽이면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치료가 될까 뭐 암 연구자들이 이걸 연구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노벨상까지 받을 정도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그 논문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저 어디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 굶으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고 암세포도 다 갉아먹으니까 그냥 치료가 되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물만 마시든지 그냥 포도주스만 마시든지 어떤 녹즘만 마시든지 소금물만 마시든지 꿀물만 마시든지 그러면 하여튼 느낌이 암세포 굶겨서 죽인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처음 단계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될 때에 뼈만 앙상하게 남고 암세포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연구를 한 논문들을 조금 읽어보는 사람들은 어 저거 큰일 났네 암세포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토파지를 하면은 더 암이 성장한다라고 밝혀졌는데 그러면서 막 화들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오토파지를 했을 때 암 환자들에게는 이분법적으로 양면성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자 오토파지를 했을 때에 암 환자 초기일 때는 암이 막 생기려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포에서 뭔가가 망가졌을 때 암세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켰을 때에 그 망가진 부분들을 싹 뜯어먹으니까 암세포가 될 뻔했는데 정상세포로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암 초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달리 않습니다 이거 잘해주면은 암 환자가 될 뻔했는데 정상이 되고 될 뻔했는데 정상이 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그냥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암이 한참 진행되는 경우에는 결론들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때는 이 암세포가 딱 한참 진행됐을 때는 오토파지가 어 이거 여기가 망가졌네 하고 뭔가를 뜯어먹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얼핏 생각할 때는 이 오토파지는 세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망가진 부분을 청소해주고 수리해주면서 다시 살게 해주는 이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론을 암세포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미 암세포가 돼버렸는데 내버려두면은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면서 암세포가 자살을 하고 죽어 없어질 텐데 오토파지를 스위치를 켜주면은 그 암세포의 잘못된 부분들을 청소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계속 살려주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것도 그럴 듯해 안 그럴 듯해요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암환자 말기일 때는 오히려 암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오토파지가 자꾸 조금씩 고쳐주면서 계속 살도록 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캔슬 암에 대해서 발표하는 논문 2018년 8월 달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에서의 자가포식을 표적으로 삼다 여기 보면은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을 암환자가 했을 때에 초기에는 암이 막 시작하는 것을 억제하는 예방효과가 있지만 한참 진행되는 암은 오히려 암이 죽지 않고 계속 크게 해주는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여기 이제 암세포를 가진 사람들이 오토파지를 하면은 여러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정상세포가 뭔가 좀 망가져서 암세포가 이제 막 되려고 하는 단계 아니 이제 막 된 단계 이런 단계에서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면은 그걸 싹 고장난 것을 수리해주면서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면서 초기에는 예방을 하고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암을 예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기에는 암세포가 이제 자살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괜히 오토파지를 해주면은 그것을 죽을 것을 싹 청소하고 뜯어서 오히려 암세포 에너지 공급을 해주면서 암세포가 더 증식하게 해주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논문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뒤늦게 이거 알면 막 암환자, 오토파지 한 사람들 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정리 안 하면 아주 큰일 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신 연구 결과를 봅니다 계속 이 문제 가지고는 논쟁이 있었어요 암이 한참 진행된 환자들도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줘야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억제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최신 연구들의 방향을 보면요 오토파지를 마지막 단계에서도 제대로만 해주면 오히려 오토파지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메커니즘이 발견이 됐다 초창기에는 암세포가 되려고 그러는데 싹 수리해서 보링을 해주고 새것으로 바꿔줘서 정상세포가 되니까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 알겠고 이미 한참 진행이 돼서 우리가 알기로는 암세포는 불멸 아닙니까 죽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하는 게 암세포예요 아니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걸 수리해서 살려주는 오토파지를 하면 얘가 더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오토파지가 암세포가 아토프시스 자살하는 메커니즘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암세포가 마지막 하다하다 고칠 수가 없으면 자살을 하면서 끝낸다 그럼 뭐 암환자 죽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자살하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는 것이지 모든 암세포가 다 자살했으면 암환자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암세포 자살 메커니즘도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 그 암세포가 고치다 고치다 이건 도대체 고쳐서 써먹을 정도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너 자살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핵심 컨트롤 하는 자가 오토파지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오토파지가 하는 일이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여기 네이처 그 유명한 네이처라고 하는 연구 논문집 2019년 1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 라졸라 솔크 연구소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암 말기에 오토파지를 하면 오히려 암이 더 성장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오토파지 스위치를 끄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논문 읽어보면 흥분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오토파지에 대한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런 논문입니다 굉장히 아주 흥분하는 어조로 써놨어요 여기 보니까 오토파지는 강력한 종양 억제자이다 암이 생기려고 하는데 다 치료해 주는 것 그러나 말기 때는 그냥 오토파지를 하면 암세포를 오히려 죽지 않고 또 오토파지로 청소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암세포 밥을 먹여주는 결과가 되니까 오히려 억제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논문의 결론은 오히려 도저히 불가능한 암세포는 오토파지가 내가 고치려고 하지만 안 고쳐진다 그러니 이건 죽여라 하고 오토파지가 신호를 보내면서 암세포가 자살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 여기 자가포식에 활성화하는 최후의 위기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최후의 위기에 세포 사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연구자들이 논문에 사진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지 않은데 사진에 그 연구자들까지 다 이렇게 또 올린 장면도 있고 그러면서 인터뷰한 장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존 메커니즘으로 생각되는 오토파지 오토파지는 죽을 세포를 청소해서 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발견한 것은 마지막 최후의 위기의 순간에는 도저히 고쳐서 될 정도가 아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다 넌 죽어야 되겠어 세포 사멸 신호를 보내서 그 세포가 자살하도록 만들어주는데도 오토파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일이에요 그러면서 인터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존 메커니즘으로 생각되는 오토파지라는 세포 재활용 과정이 실제로 세포의 죽음을 촉진하여 암발병을 예방하고 치료까지 한다 이러한 발견은 완전히 놀라운 결과였다 그래서 이 논문이 아니면 많은 암환자들은 오토파지를 시도도 하지 못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모든 세포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걸 세포 사이클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사람도 사이클이 있습니까? 유년기, 사춘기, 장년기, 사추기, 노년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포도 사이클이 있어요 그 1단계는 지완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세포가 이제 하나가 두 개로 분열을 하기 위해서 속에서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청소도 해야 되겠죠 쓸데없는 단백질은 버려도 주고 이때 오토파지갑도 작동을 할 거예요 깨끗이 청소된 것을 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단계, 2단계 에쓰기라고 그러는데 그 2단계가 되면 세포 전체 중에서 한가운데 세포 핵이 있고 세포 핵 속에 뭐가 있어요? DNA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유전자가 복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겉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유전자가 하나가 두 개로 싹 복사가 되는 두 번째 단계를 맞이하고 세 번째 단계는 G2기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세포가 드디어 유전자만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포 핵이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세포 핵이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세포 유전자가 두 개로 복사가 될 때에 에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복사 내용이 자그마치 천 페이지짜리 백과 사전 천 권에다 해당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보 양이에요 똑같이 복사한다고 하지만 그 도중에 차위선이 찌찌찌 한번 때렸다든지 파란물질이 들어와서 한번 흔들었다든지 그러면 잘못 복사드린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얘를 두 개짜리로 복사하기 전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 포인트 검문소를 지나는 단계가 여기 G2기예요 이제 유전자가 복사가 끝났으면 전부 원본하고 똑같이 복사됐는지를 보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야 이거 이대로 복사되면 완전히 암세포 되겠는데 그렇게 판명이 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오토파지가 나서서 얘는 고쳐서 써먹을 단계가 아니다 얘는 사멸시켜라 하고 신호를 보내면 드디어 얘들이 사멸하는 아포토시스 작동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는 죽을 걸 청소해서 살리는 건데 어떻게 오토파지로 죽는다고 그럴까? 이게 좀 아리송했는데 그 메커니즘이 분명히 밝혀지게 됐던 거예요 이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체크 포인트에서 너무 많이 DNA 유전자가 잘못 복사됐을 때는 사멸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신호에 의해서 암세포는 죽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세포만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복사가 되고 세포 이 벽까지 둘로 딱 싸지면서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것 이게 세포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오토파지가 최후의 위기의 단계에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죽어라 사멸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오토파지를 하면 암세포가 될 뻔했는데 정상세포로 돌려줘서 도움이 되고 말기에는 오토파지를 하면 이게 죽을 암세포를 죽지도 않고 계속 성장하게 도와줘서 더 해롭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정상적인 오토파지는 얘가 죽도록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를 제대로만 해주면 말기에도 여전히 암세포는 죽도록 해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잡기 위해서는요 암환자들이 오토파지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해답은 그 중에 첫 번째 오토파지 이론 하나만 가지고는 좀 자꾸 아리송하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디톡스와 합동작전을 펼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토파지 얼핏 들고 듣고 물만 마시면서 암세포 굶겨 죽여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게 세포가 뭔가 망가져서 이대로 두면 죽게 생겼는데 그 망가진 부분만 싹 청소해서 에너지를 쓰고 새롭게 살아나도록 고쳐주는 게 오토파지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암세포 문제가 개념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정리가 되기가 그런데 거의 비슷한 분야지만 좀 다른 쪽으로 발전을 한 디톡스 개념과 합동작전을 펼치면 어떻게 암환자들이 오토파지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오토파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디톡스를 함께 하도록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식사 암의 발생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잘못된 식사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세포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잘못 식사하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칼로리를 너무 과잉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못 먹기보다는 너무 잘 먹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쓰고도 남아요 그러면 지방으로 바꿔서 비만이 되겠죠 비만 자체는 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오토파지학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엠톨시완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얘는 세포가 증식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단백질이에요 세포가 너무 많이 증식이 되면 무슨 세포가 되는 겁니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엠톨시완을 운전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엠톨시완 운전대를 딱 잡으면 너 천천히 달려 하고 브레이크가 있고 세게 달려라 액셀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대를 안고 싶어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 뚱보가 앉아서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즉 칼로리가 넘치도록 먹었을 때 칼로리가 넘치도록 먹었을 때 이 뚱보 운전사가 앉으면 얘는 엠톨시완을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하면 막 악셀레다를 밟아요 그러면 세포를 막 증식하게 하는 단백질이니까 막 증식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때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 말고 다른 애가 또 운전하고 싶어하는 애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금식입니다 밥을 충분히 못 먹었어 칼로리를 부족하게 먹었어 그럴 때는 금식이가 운전대를 안는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금식이가 엠톨시완을 딱 운전대를 잡으면 얘는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요 너 좀 천천히 천천히 속도 좀 줄여 그러니까 막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잘 안 자라겠죠 그래서 암 발생 식사 습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먹는 습관입니다 과잉 칼로리가 문제예요 또 하나는 왜 정상세포대로 남아있지 못하고 삐끄덕해서 암세포가 됐을까 이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가 균형지게 있어야 됩니다 집을 칠 때 벽돌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으면 튼튼한 집이 지어지지만 그중에 뭐라도 하나만 부족하면 요즘 아파트 부실공사 뭐예요? 겉보기는 다 똑같은데 철근이 부족해 뭐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껍데기는 비슷해도 부실한 집이 되는 것처럼 이 세포도 그 5대 영양소 중에서 뭐라도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상적인 세포가 되지 못하고 뭔가 세포는 세포인데 조금 사이드로 벗어난 세포를 우리는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은 영양결핍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로 암이 발생한다고 하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줘야만 됩니다 한 올인은 하나는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칼로리 제한 칼로리로는 좀 적게 먹을수록 오래 살고 건강해요 많이 먹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럼 물만 마시면 된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두 번째는 지금 아무리 많이 칼로리를 섭취했다 할지라도 영양소 종류로는 부족하게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햄버거 먹으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맛있지 뭐 배부르지 칼로리는 금방 3000키로 칼로리가 되지 근데 거기 영양소 뭐 들어있어요? 밀가루 좀 들었고 소고기 조금 들었고 토마토마 한 6분의 1쪽 들었고 상추 하나 들었으려나 말라나 영양소 종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암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칼로리는 옛날보다 조금은 줄여주는 게 좋겠고 그러나 영양소는 부패 식당에 와서 먹을 때보다 더 다양하게 먹는 것이 암 세포를 치료하는 핵심 식이요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암이 걸려서 말기가 됐을지라도 이 두 가지를 초점으로 식이요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독소 때문에 생기고 암 세포도 결국은 독소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빠져버린 것인데 그걸 치료하려면 일단 암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청소해줘야 돼요 오토파지하고 비슷하지만 오토파지보다 훨씬 이전부터 의학계에서 연구한 것이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해보면 암환자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균형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교수인 R.T. 윌리엄스 박사가 이미 1947년도에 이 디톡스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분해되어 떨어뜨려 내고 문 밖으로 버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다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암치요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약회사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백투에덴에서는 이 기본 디톡스 메커니즘을 잘 살펴보고 오토파지와 함께 칼로리는 분명히 줄어야 오토파지 수위치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독소가 싹 분해되어서 몸 밖으로 완전히 버려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디톡스학의 메커니즘을 강조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윌리엄스 박사가 발견한 디톡스 2단계 메커니즘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몸속에 독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독소가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드디어 디톡스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는데 디톡스 메커니즘은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밝혀졌습니다 1단계 해독의 핵심은 기름에 녹아들어가는 지용성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수용성 독소는 물에 녹으니까 조금 넘쳐도 눈물로 나갈 수도 있고 콧물로 나갈 수도 있고 땀으로 나갈 수도 있고 소변으로 나갈 수도 있고 대변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는 우리 장기 어딘가 다 기름이 있죠 거기에 딱 녹아가지고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의 핵심은 기름 보따리에 쌓여있는 지용성 독소를 기름 보따리를 녹여서 풀어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수용성 독소로 만드는 것을 윌리엄스 박사는 1단계 해독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기름 보따리가 저절로 풀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영양소가 필요한데 시트크롬, 사이트크롬 P450 계열, 패밀리라고 했어요 계열의 그런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한 가지 효소가 아니에요 패밀리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을 먹어줘야만 됩니다 이게 또 합성이 되는 재료를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기름 보따리가 부시락 부시락 풀어지면서 수용성 독소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계에서 기름 보따리가 막 풀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나와요 잘못하면 이 활성산소 때문에 디톡스하다가 병이 더 심해집니다 디톡스 잘못하다가 부작용을 얻고서 여기 백퇴대에 온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디톡스하고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면 똑같은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디톡스 했습니까? 제가 꼭 물어봐요 말은 똑같은 오토파지 디톡스인데 내용이 너무 달라요 디톡스의 메커니즘은 이미 의학계의 1947년도에 발표가 됐고 이게 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글자 하나 변하지 않고 얼마나 분명한 진리였는지 모든 약대 독성학 책에 지금도 그대로 올라가 있고 간호사들 보는 책, 의사들이 보는 책에 아직도 교과서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분명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1단계 해독으로 딱 녹여서 나오는 이 독소가 첫째, 기름 뿌따리에 쌓여있을 때보다 독성이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해독까지는 어찌어찌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독성이 더 강해서 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풀어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플 수 있고 질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분야이구나 그래서 틀림없이 디톡스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걸 나오자마자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같이 공급해주는 것을 백투에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자마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해독이 됐으면 독성이 더 강한 독소가 됐으니까 빨리 몸 밖으로 버려줘야 돼요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을 2단계 해독이라고 윌리엄스 박사는 이름을 붙였는데 얘가 몸 밖으로 버려지려면 자기 발로는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얘를 끌고 가기 위해서 포승줄로 묶는 영양소가 꼭 있어야 된다 컨주게이션 유트리엄스 포함 영양소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디톡스 하면서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데 이미 1947년도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 포함 영양소가 있을 때 딱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땀으로 버려주든지 소변으로 버려주든지 대면으로 버려주는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싹 빠져나가면 몸이 그냥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면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디톡스 과정에서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하다고 발표됐는지를 좀 봅니다 여기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1, B2, B3 다 복합체라고 그러죠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사이트 크롬피 450계열의 효소들이 합성이 돼요 또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다 해독해주는 항산화제가 있는 것을 또 먹어줘야 돼요 시스테인, 메티온,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C, 비타민A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얘가 싹 해독이 되고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포함 영양소가 없으면 다 풀어줬는데 독성만 더 강하고 안 버려주면 더 질병이 심해질 거예요 이것을 묶어주는 포함 영양소는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크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썰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야, 이렇게 독소가 해결되기 위해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게 있어야 넘어가는 디톡스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중에 어떤 게 부족해서 어디까지는 진행이 됐지만 어떤 단계에서 독소가 남아가지고 몸을 무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영양소가 있어야만 디톡스가 다 완료가 되는데 이 모든 영양소는 이 세상에 어떤 식재료도 한 종류 속에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포도가 유명하다고 해도 포도 하나 속에 절대 다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음식이라도 수박 하나에 이거 다 그럼 뭐 이 세상에 수박만 다 만들어 놓지 뭐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만들었겠어요 어느 한 가지 가지고는 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먹으면 좋아요 저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하나에 다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오토파지를 하면서도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먹어주기 위해서는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다 먹으면 되겠죠 그럴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오토파지가 또 스위치 안켜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 중에서 가장 그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챔피언들을 논문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거 다 먹다 보면 배가 불러 오토파지는 또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이 영양소들만 미생물의 발효 기법을 통해서 다 녹여내가지고 전체 칼로리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칼로리인 한 500kcal 정도로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때 디톡스가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은 부패 식당에 가서 다양하게 먹을 때보다 더 넉넉하게 다 들어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발효 기법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오토파지 디톡스 식사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 생각보다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죠 영양소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토파지와 디톡스가 손을 잡고 함께 실행될 때만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또 암환자들이 오토파지를 하는데 해답 두 번째는 여기 네 번째로 오토파지의 개시제를 뭘로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논문에서 오토파지 말기에는 오토파지 스위치 켰더니 암이 더 커지더라 분명히 그것도 과학자들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백투에덴에서 보면 말기암환자들도 분명히 줄어드는 걸 보는데 왜 말기 때는 오토파지 하면 암세포가 더 커진다고 논문이 나오고 있지 하고 더 깊이 살펴보니까 오토파지 이니시에이터 개시자 스위치를 켜주는 그걸 뭘로 삼았느냐가 달라요 거의 이 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것으로 뭘 사용했는가 하고 보니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건 면역을 억제해 주는 약입니다 유마티스 환자 이런 환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닐로티닛 이건 만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주는 항암제입니다 거의 어떤 항암제나 어떤 독성물질들을 가지고 딱 상처를 주면 오토파지는 깨어나는 거예요 뭔가 좀 청소해 보려고 분명히 오토파지 깨어나기는 깨어나는데 독성들이 만만치 않은 것들을 대부분 써요 무슨 바풀 떼기 가지고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물을 가지고 오토파지를 쓰는데 그걸로 할 때는 오토파지는 억지로 스위치를 켰는지 모르지만 원래 오토파지의 정상적인 메커니즘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오토파지는 무조건 안 먹어도 켜지지만 참 힘들겠죠 먹어도 켜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여러 개 있어요 용암육이라고 하는 걸 먹으면 오토파지 스위치 켜집니다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을 주면 먹었는데도 스위치 켜져요 여러 천연 식물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과 비슷한 포리페놀들이 이 오토파지를 정상적으로 스위치 켜준다는 사실들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백투레대는 무슨 항암제를 쓰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은 5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들 재료 중에서 천연 음식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무슨 폴리페놀 이런 것들을 천연으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토파지를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지 않게 먹으면서도 대신 오토파지 스위치 켜줘야 되니까 칼로리는 그래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줄여주되 많은 폴리페놀들이라고 하는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천연 요소들을 먹으면서 하면 지금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놀랍게도 이 암 말기 단계에서도 하다 안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너 고쳐서 쓰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구나 너는 이번 생애는 죽었다가 새로운 세포로 다시 태어나서 기회를 가져봐라 하고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천연 식품 속에 있는 폴리페놀로 이 백투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말기 때도 적당하게 지혜롭게 잘 하면 암세포가 사멸하면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의 포스텍 교수이신 류성호 교수님도 비슷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엠톨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얘가 막 스위치가 켜져서 작동을 하면 세포가 막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하게 해주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얘가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 비만이 되고 넘어가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 ATP 칼로리가 많이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얘가 운전대에 앉아서 엠토를 지금 꼬챙이로 찌르고 있죠 옆구리 너 빨리 빨리 하고 싶은 거 해 액셀에 달을 밟아준다는 이 논문의 표시입니다 이 화살표는 너 하는 일 더 열심히 해 하고 액셀에 달을 밟아주니까 세포 분열을 막 남아 돌게 해 가지고 그 남아 도는 영양소를 가지고 암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겠죠 그럼 금식이가 운전대에 앉는데 논문을 볼 때 T자는 딱 누르는 거예요 너 좀 가만히 있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엠토를 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억누르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엠톨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ULK1을 억제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좀 적게 먹으면 엠톨의 힘이 빠지겠죠 엠톨의 힘이 빠지니까 ULK1을 억제하는 힘도 빠지겠죠 그럼 ULK1은 막 힘이 이제 그때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토파지를 막 작동시키면서 암세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정상세포로 만들고 또 암세포 말기에도 너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죽어서 다시 정상세포로 태어나라 이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오토파지 연구는 주로 사람 대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굶기는 쪽으로만 해서 헷갈렸는데 사람 대상으로는 굶기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대상으로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는데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류성호 교수가 발표한 것은 포도를 먹으면서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는 걸 본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포도 먹었으니까 배는 그렇게 고프진 않았겠죠 포도금식 그 속에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고 이 천연 폴리페놀이 똑같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레스베라트롤만 이렇게 켜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폴리페놀이 다 이 일을 한다는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여러 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폴리페놀들이 있는 음식을 미리 분해 발효시켜서 다양한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이런 이니시에이터를 넣고 그러나 칼로리는 좀 한 500kcal 정도만 되도록 줄여줬더니 오토파지 스위치는 켜지고 천연의 이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친구들이 분별력이 있어서 이 단계에서는 고쳐서 쓰자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넌 죽는 게 좋겠어 하고 여러 친구들한테 얘는 죽였다가 새로운 것으로 이 영양소를 활용해서 만들어지게 하자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백투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암세포 초기나 말기나 다 효과가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걸 놓쳐요 원적외선 고열 찜질을 꼭 같이 해야만 됩니다 여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오토파지를 하면서 원적외선 찜질 치료를 하면 정상세포는 더 강하게 보호가 돼서 정상세포는 더 튼튼해지고 암세포는 고열 찜질만 할 때보다도 훨씬 더 골라서 많이 죽는다는 연구 결과를 봐요 여기 논문 하나를 봅니다 로스앤젤레스 USC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한 논문인데 2012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오토파지 식사를 했어요 즉 안 먹은 게 아니고 현신모방 식사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한 500kcal 정도는 먹는데 영양소는 충분히 들어있는 그 음식을 먹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상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고 암세포도 같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주면 정상세포도 죽고 암세포도 죽죠 또 몸의 온도를 막 높이면 암세포도 죽고 정상세포도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오토파지 식사를 하면 두 세포가 반응이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정상세포는 약간 칼로리를 적게 먹는 오토파지 식사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러다 굶어 죽겠는데 그러면 막 세포를 분열하고 지점 지점을 내는 것은 좀 멈춰야 되겠죠 IMF가 왔으면은 이제 막 복사하고 분열하려고 하는 거는 스톱 지금 있는 애들이라도 살아남도록 담돌이를 하자 정상세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 옷을 여며해요 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얘기는 옷을 벗고 유전자가 막 풀어져야 되는데 아주 다 담돌이를 해서 몸을 사립니다 열이 높아지든 항암제라고 하는 독소가 오든 그럴 때 정상세포는 갑옷을 이렇게 염이기 때문에 암죽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럴 때의 그로우트 성장하는 전략은 완전히 감소시킵니다 항암제가 왔든 뜨거운 열이 들어왔든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그래서 성장은 일단 나중에 하자 그리고 유지야 유지 이 살아남는데 모든 에너지 집중해 그래서 정상세포는 항암제가 와도 안 죽어요 40도 이상 열이 와도 안 죽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암세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논문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똑같이 오토파지 식사를 했어요 칼로리가 좀 적어 그런데 암세포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내가 이게 되고 그냥 무조건 분열하는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스트레스 좋아하네 항암제 좋아하네 뭐 네가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다고 I don't care 계속 암세포는 분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옷을 벗고 막 그냥 이 유전자가 두 개로 네 개로 나눠지니까 항암제 오면 그냥 다 받아서 죽어 열이 들어오면 삶아져서 죽어 그래서 이 고혈 찜질을 단식 모방 식사를 하면서 하면 암세포는 그 속에서도 계속 생장 정책을 쓰기 때문에 걔들만 골라서 죽고 이 정상세포는 그대로 살아있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항암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조차도 항암치료 전후 한 3, 4일 정도 오토파지 식사를 하면서 항암치료를 해라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죠 막 곰탕이든 뭐든 잔뜩 먹고 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힘은 조금 날지 모르지만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임상실험까지 다 끝났습니다 항암치료를 할 땐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디톡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아이고 이러다 굶어 죽겠네 하고서는 단돌이를 하면서 살아남는데 이 암세포만 옷을 쫙 벗고 그대로 항암제 마저갖고 다 죽어버려서 훨씬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고혈치료를 할 때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 식사를 하면서 원적외선 찜질을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암세포가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찜질만 할 때보다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암환자들에게 실시할 때는 초기든 말기든 상관이 없다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체중이 정상체중보다 많이 나가고 체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견딜 수 있고 너무 힘들지 않으면 쭉 며칠을 더 해도 되지만 체지방이 정상보다 줄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암환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암세포 굶겨 죽인다고 40일 50일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짧은 기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며칠 딱 디톡스를 하면서 독소 청소하고 암세포 죽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아도 걸어다닐 힘도 없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영양이 갖춰져 있는 건강식사를 또 도식 다음에 며칠 해서 채워지면 며칠 지나면 또 체중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러면 또 디톡스를 또 짧게 하고 또 먹다가 짧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무리가 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뭐 뼈만 남을 때까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 오토파지와 나머지 모든 것을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백투에 대해서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계속 그냥 물어보는 것이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부작용 없이 치료될 수 있는 이 사이클을 안내하려고 제가 회진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가 다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이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천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시고 그 원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이틀 하시면서 꼭 이 모든 질병이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